자 이수근 감독의 작전 스타트를 끊었고 공격 전환이 직선타로 투숙이 걸렸고 1회 던지면서 단숨에 투아웃 투애터 스타트 걸어 고! 오태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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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태훈의 끝내기 투런! 믿을 수 없습니다 이 경기를 오태훈이 끝내면서 기적같은 노연습 SSG가 이 경기를 쳐버립니다 제가 지금 중계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장에 있지만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경기인가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줬고 지금 엎치락뒤치락 경기를 정말 오태훈 선수가 한 방에 정리를 해줍니다 이 믿을 수 없는 블록버스터급의 야구였습니다 결국 SSG가 이 경기를 12대 11로 끝마치면서 기적과 같은 노연습을 만들어냅니다 여전히 기적과 같은 노연습을 노립니다 그리고 이번 전애로는 아직 보기엔äre 여전히 확정 neighborhoods 2,000thers 당부하게 큰 진정에 있는 노연습을 만들어냅니다 는 금원의 노연습을 만들어냅니다 łośc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